오 상관 먹는다 안먹어보이씨 하나 둘 셋 난 동물을 키우니까 드세요 아우 이따 존나 식간나 이거 막 던지지 마 싸운다 팔팔팔팔 팔이 안 닿아? 야 그거 먹으라 이제 속죽했다 이만 손 내밀고 있어 미친 느낌 이리 와봐 엄마 내가 한 번만 더 먹었고 너는 있는 중 얘가 몇가지 올라오는데 야 또 올라와 와 다시한번 줘봐 여보 아우 개 귀여워 이리와 아우 개 귀여운데? 나이 ㅋㅋ ㅋㅋ 2학년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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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